SMELL 성공의 SMELL. 저는 솔직히 권계사님 빼고는 아무도 안 합니다. 기사님이 세팅돼까지 기다릴게요. 회사 의견 아무 상관없어요. 난 기다렸을 거예요. 가끔 딴 데도 가시던데요. 그러면은 저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집착만 하지 않았으면. 약간 물의 정령 느낌. 물의 정령 예. 마스터링의 대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811 사운드 권남 엔진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링 스튜디오 하면 다들 811 사운드 밖에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솔직히 권계사님 빼고는 아무도 안 합니다. 가끔 딴 데도 가시던데요. 그건 저희 집입니다. 오늘 온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권남 기사님이 왜 유명한가. 그리고 그 일 사운드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나. 장비와 본인의 노하우, 인생 얘기까지. 권남 기사님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바로 이 811 사운드 마스터링의 비밀이 가득한 곳. 스멜. 성공의 스멜. 첫 번째 장비부터 보겠습니다. 마스터 클럭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름을 세팅할 때 제일 먼저 세팅을 했죠. 이거 조금 익숙한 듯한 디자인 이거 뭐죠? 마스터링에 쓰는 DAW 머징서의 피라믹스를 쓰는데 구동시켜주는 하드웨어예요. 컨버터 겸 하드웨어. 같은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비드 설명만 해주시죠. DAD 컨버터하고 아비드가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인데 프로토를 구동하는 컨버터예요. 처음에 세팅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엄청 노력을 했던 제품이에요. 얘는 뭔가요? 라브리 컨버터예요. 고퀄리티의 AAD 컨버터인데 컨버터의 성능 자체도 좋은데 소프트 세츄레이션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레벨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이것도 진짜 많이 봤던 건데. 플러그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백스 EQ인데요. 원클릭, 투클릭 이런 느낌으로 크기 크게 쓸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얘는 뭔가요? UBK? 이거는 이제 쿠쉬 오디오예요. 이 특유의 하이가 있어요. 실키하게 때로는 케이팝의 좀 브라이트함 그런 것들을 탁 넣었을 때 그냥 완성. 이런 선택 옵션들이 아날로그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물의 정령 느낌. 물의 정령. 이하인도 뭡니까? 버티고라는 제품이에요. 과감하게 걸었을 때 나오는 톤 컬러라든지 아니면 살짝 픽홀드로 썼을 때라든지 항상 좋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엔지니어라면 한 번쯤은 실물로 써보고 싶어하는 컨버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마스터링 스튜디오 가면 진짜 항상 봤던 이 브랜드 이거 뭡니까? MTC1X라는 제품인데 한마디로 작은 콘솔이에요. 이 장비들을 다 직선으로만 연결해도 좋지만 선택적으로도 쓰고 싶어야 하잖아요. 각종 장비들에 따라서 바이패스라도 묻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인서트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순서를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인풋 게인을 조정하고 이 인서트들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아웃풋 게인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도 근데 아까 바이브가 비슷한데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EQ 개념이에요. 한 채널 채널 이렇게 콘솔처럼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촘촘한 프리퀸시를 가진 EQ가 많지는 않거든요. 강하게 색감을 부여할 수도 있고 조금 미세하게 자연스럽게도 하고 내가 디테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이퀄라이저네요. 저 얘가 진짜 아까부터 좀 궁금했는데 EQ를 넣으면서 그 대역대 컴프레서도 주고 쉐빙 타입으로 여러 가지 톤 정리도 할 수 있고 조금 질감의 변화 브라이트한 데도 차이도 잘 정리되어 있고 정말 찰떡으로 맞았을 때 얘 밖에 못하는 게 있지 않나. 마셀렉 이것도 혹시 EQ인가요? 이건 EQ인데 마스터링 룸에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과감한 색감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내추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믹스스럽게 아니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필요로 할 때가 많은데 정말 최고의 제품이죠. 이것도 역시 마스터링 스튜드는 뭐 약간 필수일까요? 필수죠. 이거는 이제 리미터하고 컴프레서, DS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피크홀드 개념으로 쓰는데 중요한 포지션에 따라서 좋은 장비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장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스터링 스튜디오가 가장 스피커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눈에 뜨는 게 헤드와 오션웨이. 지금 뭘 주력을 쓰고 계신가요? 지금은 오션웨이 스피커를 메인 스피커로 쓰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파워풀해요. 응답도 빠르고 저역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이 스피커를 선택하는 과정이 좀 재미있었는데 이 오션웨이라는 브랜드를 정말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개도 받고 기어라운지에다가 얘기도 해서 한번 외국 가셨을 때 오션웨이를 들어봐달라. 괜찮으면 수입해 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너무 궁금해하던 스피커예요. 직접 오션웨이를 들으러 가시고 거기서 직접 픽업을 해주셔가지고 오션웨이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리퀘스트를 받아들여서 해외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거 보니까 약간 음향기의 문익점 느낌이 나고 여러분 기어라운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스피커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유명 브랜드라도 수입사와 얘기를 해서 데모를 열심히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장비들을 지금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수많은 컴프에서부터 해서 EQ 그리고 뭐 컨버터 스피커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게 사운드의 모든 비밀이 아니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권남훈 기사님의 생각과 일들을 좀 얘기 들어보면서 노하우까지도 전수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권남훈 기사님과 Let's Get It 821 사운드에 우리 권남훈 기사님과 이제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링은 뭔가요? 마지막 단계의 체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범을 낼 때 거기에 맞는 볼륨 관계라든지 믹스에서 놓친 것들, 페이드 인아웃, 노이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유통되기 전에 파일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내가 애용하는 장비가 있다면 꾸준하게 새로 나온 장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클래식한 장비들보다는 새로 나온 장비들을 빨리 테스트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주의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마스터링 하면 이건 사실 끝없는 논쟁이긴 한데 두 가지가 항상 제일 얘기가 많았거든요. 음압을 빡빡하게 올려줘서 저의 음악 좀 잘 들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음압은 중요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밸런스와 정말 좋은 마스터링을 원합니다가 있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전자가 많긴 해요. 레벨이 커도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커도 좋으나 소스나 믹스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레벨이.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키워달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음악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음압 욕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음압이 상관없다는 게 건강하게 크다면 저는 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는데 계속 키워달라고 하면 본인의 음악이 발표됐을 때 내가 어느 음악보다 크니까 좋아 이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한 선에서는 저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너무 집착만 하지 않았으면 혹시 장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있을까요? 의외로 저도 디자인도 많이 보고요. 데모를 신청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본 다음에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쓸 수 있는 장비가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동구매 절대 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안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관심 있는 미션 있어요? 아니면 평소에 좋아하시는 장르나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많이 팔로우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팝을 막 보듯이 그런 아티스트들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BTS가 1등 했는데요 뭐 그런 스토리들도 재밌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음 앨범을 더 발전할 수 있게만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사실 별의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피소드 한 두 개만 좀 털어주시죠.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어요.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장비도 다 세팅되지 않고 근데 그 당시에 페이즈님이 중요한 앨범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연락이 와서 말씀드렸죠, 솔직하게. 나는 이 앨범에 100%의 마스터링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저랑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무조건 기자님이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열악한 환경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앨범 자체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죠. 저였다면 앨범을 미뤘을 겁니다. 뭉클한 얘기도 좀 들었고 반면에 한국을 떠나고 싶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들이 많아요. 데이터를 MP3로 보내주신다든지 믹스가 안 된 멀티트랙을 보내주시고 무리하게 스케줄 요구를 하신다든지 제가 지금보다도 일이 적었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어떻게 맞춰드릴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너무 서운해하신다든지 그러면 저도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찾아주시거나 의뢰를 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 문제든 수정의 문제든 해결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정이 이렇고 이러니까 맞출 수 있는지 거기 안에서도 좀 빠른 일정이 있는지 작업 이후에 수정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허용해주고 소통을 해준다면 다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줄 때 어떤 포맷으로 주는 게 베스트인지 그런 건 얘기해주세요. 투트랙 웨이브가 가장 좋고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볼륨은 어느 정도가 좋다든지 스템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미리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 직접 방문도 해주셔야 되죠. 가장 좋은 엔지니어로서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걸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소통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이 앨범이 인생이 담겨있는 아티스트들인데 미숙한 일처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스터링을 좀 도전하시거나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음악 듣는 거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아티스트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내 시간을 여기에 쏟을 수 있는 작은 열정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좋은 시스템에서 음악만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만 들었을 때 굉장히 낭만적인 직업 아닌가요? 마스터링 툴 마스터링 DAW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쓰는 이유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프로툴하고 피라믹스를 쓰고 있는데 프로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션들로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믹스를 플레이할 때 쓰죠. 마스터링이 다 된 거를 받는 DAW는 피라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ISIC라는 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CD 마커 같은 것도 기능들이 다 있어야 돼요. DDP를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들 있잖아요. 플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번에 돼요. 파일을 내가 10개를 만들고 싶다. 종류별로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찾아오긴 좀 돈이 없고 혹은 예산이 안 맞고 그럴 땐 이것만 조금 잘해도 괜찮아요. 라는 어떤 꿀팁 한 번만. 오존은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걸었을 때 잘 나오면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걸 걸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시스템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존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걸었는데 문제들만 들린다면 과감하게 저는 다시 백. 믹스로 돌아갔는데도 해결이 안 난다. 그럼 본인의 소스를 조정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이 장비들이 비싸다고 해서 오존보다 좋냐.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나온다고 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똑같은 프로세싱으로 잘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플러그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미래의 마스터링을 꿈꾸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사랑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저랑 작업하게 되면 단번에 드라마틱한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저랑 얘기하면서 좋은 음악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나무 기사님과 인터뷰와 여러 장비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투어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afterli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